마지막으로 강의 정면 이어서 오른쪽 를 볼까요? 네. 좋아요. 자, 왼쪽 입니다. 정멸 역보 salty 이 JOHNMAN의 매력보즈 부탁드릴까요? 하나, 둘, 셋 네, 오른쪽입니다.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가시고 오른쪽 이어서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자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정면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시고 오른쪽 자 왼쪽입니다 네 정면을 보면서 하질만에 드는 모습 하나 둘 셋 네 오른쪽입니다 다시 한번 이어서 왼쪽을 보면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할 때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하슬 정면을 보면서 네 오른쪽으로 이어주고 자 왼쪽을 볼까요 네 정면을 보면서 하슬이야만에 매력도 보죠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입니다 좀 다르고 보죠 자 이어서 왼쪽을 보면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해발장으로 가볼까요 됐습니다 네 자 조금만 뒤로 됐어요 네 자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네 왼쪽으로 돌아 자 정면을 보면서 자 정면을 보면서 거짓만에 그래프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면서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네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리 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면입니다 다시 한번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네 왼쪽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. 잘 이해해 주시고요. 정변입니다. 하나 둘 셋 포즈 오른쪽으로 볼까요? 이어서 왼쪽입니다. 정변을 보면서 진솔만의 포즈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봅니다.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. 고맙습니다. 잘 이해해 주시고요. 잘하겠습니다. 오른쪽입니다. 오른쪽 왼쪽으로 볼까요? 정변을 보면서 진솔만의 포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른쪽입니다.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왼쪽을 볼까요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이해해 주시고요. 정변입니다. 오른쪽으로 인가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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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변을 보면서 올리막 해만의 벨을 포즈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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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변입니다.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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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, 자, 시선 동일하게 자, 정면을 보면서 3분의 1만의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? 네, 하나, 둘, 셋 자,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자, 이어서 마지막 왼쪽입니다 네, 됐습니다, 네, 자리해 주시고요 2단의 소녀 3분의 1이었습니다 자, 하나, 둘, 셋 네, 오른쪽입니다 이어서 왼쪽 네, 고맙습니다, 네,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, 네, 이어지 자, 준비하겠습니다, 잘할게요 하나, 둘, 셋 네, 오른쪽입니다 네, 왼쪽을 볼까요? 네, 고대 사클 네, 혹시 뭐 준비된 포즈 있으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? 네, 정면을 보면서 네, 하나, 둘, 셋 네, 오른쪽입니다, 오른쪽 네,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네, 됐습니다, 자리해 주시고요 자, 네, 타이어 스타일 보니깐 같은 시합다, 이 친구들 많군요 네, 좋습니다 자, 정면을 보면서 자리하겠습니다 자, 오른쪽입니다,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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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선은 동일하게 자,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자, 정면을 보면서 네, 다른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, 둘, 셋 네, 오른쪽입니다, 오른쪽 다시 한 번 그렇죠, 알아서 네, 좋아요, 잘하고 있습니다 자,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네, 좋습니다 네, 좋습니다 그 자리에 남고 나머지 멤버들 다 나와서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, 마치 이 순서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음은 신랑 직계가 좀 유럽으로 촬영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너무 많이니까 네, 갑자기 네, 정면입니다 네, 촬영하겠습니다 자,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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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밀착 붙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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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야됩니다 네, 붙어서 하이 네, 하이 정면 네, 또 다른 하이 하나, 둘, 셋 또 다른 하이 또 다른 하이 그렇죠, 좋아요 아까 한다고 했죠 하나, 둘, 셋, 다시 자, 이번엔 다시 한 번 오른쪽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하이 네, 다시 한 번 하이 하이 또 다른 하이 하나, 둘, 셋 네, 또 다른 하이 네, 그 상태로 그 하이에서 손을 앞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 상태 쭉 어? 어, 대박이다, 잠깐만요 네 하나, 둘, 셋 아, 죄송한데 띵동에는 딩동입니다 네, 띵동은 게이름이에요 자, 좋아요 자, 이번엔 왼쪽으로 다시 한 번 하이 네, 하나, 둘, 셋 자, 또 다른 하이 하나, 둘, 셋 네 됐습니다 네, 좋아요 자, 어, 포즈를 세 가지 준비했다고 했죠 네,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? 첫 번째 포즈 네, 그녀들이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, 준비를 했습니다 자, 네 네, 자 네, 세 가지니까 정면에서 세 개 다 하고 오른쪽에서 세 개 다 하고 왼쪽에서 세 개 다 하고 왼쪽에서 세 개 다 할게요 자, 두 번째 포즈 하나, 둘, 셋 두 번째, 두 번째 첫 번째 이어서 네, 두 번째 아, 이게 두 번째인가요? 두 번째 네, 두 번째 네, 두 번째 네, 두 번째 두 번째, 네 하나 네 정신이 없을 거예요 네, 자 네, 하나, 둘, 셋 네 정면원, 우선 네, 좋습니다 네,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포즈점? 세 번째 네 네, 세 번째 아,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네, 자 세 번째 정면원, 하나, 둘, 셋 됐어요, 됐습니다 자, 이번에는 오른쪽 우리 기자님들을 위해서 첫 번째부터 다시 한 번 네,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게 또 오른쪽 정면 이게 또 나눠져야 돼서 네 아, 오른쪽의 기자님들이 벌써 정면원 오셨군요 아, 제가 바로 네, 준비했는데 자, 다시 한 번 네, 오른쪽의 기자님들을 위해서 네, 다시 한 번 자, 하나, 둘, 셋 시작하겠습니다 네, 자, 이어서 두 번째 포즈 바로 갑니다, 두 번째 네, 네 두 번째 포즈 네, 다음엔 네, 두 개만 준비해요 네 네, 세 개까지 우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네, 대비니까 네,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, 세 번째 네, 세 번째 네, 세 번째 네,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둘 셋 세 번째 자, 하나, 둘, 셋 네 네 아, 표정은 너무 좋은데요? 네 네, 좋습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됐어요, 됐습니다 네 네 자, 아, 이제 풍선이 끝났습니다 네 자, 아, 이제 풍선이 끝났습니다 예 네